자 1250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1250번 오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미연씨 맞으신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마스크 좀 바라보실래요? 왜? 이 사진은 좀 많이 젊은데요? 아 그거 포샵을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포샵이요? 포샵이 뭐예요? 포토샵 포토샵 그러니까 너무 얼굴을 젊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그거 그냥 16살 때 사진이에요 아니 최근 사진을 내셔야지 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최근 사진 아니고 그냥 증명사진 내라고 그랬지 포토샵 지금 면접 어디 오셨는지는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예요 할머니 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할머니라니? 내가 오늘 얼마나 단장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는 할머니야 할머니는 그냥 제가 오미연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미연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자 네 됐습니다 오미연씨 아 성을 빼고 부르면 더 좋겠네요 미연씨 왜요? 불편하네요 불편해요? 네 제가 지금 마주 앉아있는 것도 좀 불편하네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저희 할머니 할머니 음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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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메주부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어 집에 가져온 제품은 다 삼성이겠네요 혹시 텔레비전이 아 아 소니야 나 시집갈 때 소니가 최고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갔는데 혹시 냉장고는 배우 배우 에어컨은 에어컨은 없어 그럼 선풍기는 샤이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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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아아 샤오미 샤오미 삼성전자는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니지 마이마이 걸어당기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그거 나 대학교 당길 때 매일 그걸 음악 들었었거든 대학 나오셨어요? 샤오미 러닝 asser 샤오 샤이니 샤오미 짝 아니 아휴 아휴 내가 중학교 나오는 것까지 기억하는데 저기 하마님 네? 아니 아니 아냐 대답하시네요 대답하시네요 아 깜짝이야 나도 몰래 대답한거야 미연식이 되어야 했는데 아 네 은별씨 저희가 뽑으려는 분은 글로벌 인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마켓컬리는 알지 걔들 새벽 배송한다고 막 선전하대 마켓컬리 혹시 영어가 가능하실까요? 자기소개 한번 영어로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소개? 네 헬로 I'm a boy 야매주부 전화 들려고 시작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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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들으라 자꾸 해가지고 전철에서 내가 있잖아 잠깐 졸다가 꿈을 꿨는데 삼성 회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임자 임자 해봤어? 그러는 거야 그거 유명한 말이잖아 그거는 현대 예 정주영 회장 아니신가요? 야매주부 아 저기 나 그 사진 꼭 돌려줘야 돼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쁜 사진이잖아 자 여기 끝이 아시죠? 집에 돌아가고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나 저기 삼성 있어 삼성 세탁기 한번 물어봤잖아 세탁기가 삼성이거든 백조 세탁기 백조 세탁기 백조 세탁기 백조 세탁기 우리 오선생 부인 아끼는 가진범이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우체 깨끗하겠는데요? 아냐 이건 노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금성이 삼성 된 거 아니야? 금성은 LG거든요 아니 나 저기 이육성 사진 줘야 된다니까 네 같이 가세요 자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뭐 어떡해 뭐가 어떡해 그냥 아이고 어디서 그냥 대기업 무슨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뭐 그냥 열의 명이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뭐 그렇게 인터뷰 안 해줬다냐 혼자 짜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삼성전자 맞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질문 못하셨잖아요 물어보는 놈도 뭐 어렵지 않게 물어보고 마켓컬리나 물어보고 뭐 영어 할 줄 아냐고 뭐 그놈 새끼도 뭐 영어 그렇게 할 거 같지 않더라고 어쨌든 허잡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보니까 꼬락선이가 보니까 붙은 거 같지도 않아 뭐 뭐 또 아주 태도가 아주 나이도 어디 처먹은 놈이 시끼가 그냥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분 이 사람 좋아고 계시던데요 좋기로 뭐가 좋아 그놈 새끼 맨날 지 누나 놀려 처먹고 아주 못된 놈이야 그놈이 아주 그냥 지만 잘난 척하고 그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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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제는 그놈이 enti 그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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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